낯설어 니가 필요해 다시 돌아와 어허 I'm pretty born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허 안녕 I wish you so much 안녕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왔어 내가 소화제라고? 어허 안녕 친구들이랑 놀다왔어요 오늘 자 어 어 좀 이따 조금만 컴퓨터다가 볼게 안녕 오랜만이다 TX방송 오랜만에 캤어 친구들이랑 놀자가 놀다가 지금 들어와서 게임하려고 용준이 컴퓨터 캤어요 오랜만에 집이라 안녕 안녕 우영이 안녕 우영이 사진 진짜 예쁘게 많이 찍었더라 오늘 오늘 그 뭐지 제가 방탄 그룹에다가 아미 아미분들이 있는 그룹이 있어요 저도 아미라서 근데 거기에 제꺼 영상 올렸는데 홍홍이 너무 좋았어요 머리요? 머리 애쉬 애쉬 그레이는 아니고 무슨 그레이 했는데 머릿결 초록색 뗐어요 아 안녕 우영이 나 친구들 만나고 게임 어 다 뜨볼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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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방에 들어온다고 문 열려고 해가지고 문 열고 왔어요 나 방송 잠깐 하려고 이거 했지 일부러 일부러 한거야 방송 켤려고 저 집에 엄마랑 다리랑 있죠 다리? 다리 잠깐만 좋아해 응 좋지 당연히 다리 데려올게 기다려봐요 노래 좀만 틀고 듣다가 다리 데려올게 용준이랑은 없어요 용... 마스크나 그냥 했어 요즘 뾰루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부러 이해 좀 해주세요 마스크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 다리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다리가 인기 많네 나보다 인기 많네 다리 다리 오와봐 알아서 그래 응 안 놔줄거에요 안녕 우리 왕자님 다라 안녕하세요 왜 내 냄새 맡아? 내 얼굴에 내 얼굴에서 냄새나? 두 그리워 뭐? 좀 이따 가정할게요 엄마 좀 이따 가정할게요 엄마 다리 안녕 춤 잘 춰요 감사합니다 춤 잘 추진 못해요 그냥 그냥 수영이 수영이 왜 잘랐어? 잘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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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아냐 엄마 손 나 소리가 크... 빅히트 소리 영상 조금만 보내줄게 많이 보내줘 왜 헐 귀여워 그치 다리 귀엽죠 다리 살? 많이 빠졌어? 다라 살 많이 빠졌대 다라 살 많이 빠졌대 우리 다리 살 빠졌어요 다라 여기 안녕해 안녕 다리에요 내가 다리에요 다리에요 다라 오빠 일본에서 유명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일본분들이 진짜 그렇게 트위터에 올려줄줄 몰랐어요 탁 툼 착 그런거 같아요 바지 살 빠진거 같아요 툼 착 엄마 몰래 들어도 되지 딩탕 두두두두 탑팡 방팡 얼굴이 많이 나와서 안 될텐데 방방 투 자 누가네 수저 더럽대 하 머릿결이 조금 괜찮네 살 빠졌어요 오 그러네 서배 수인 툼 이렇게 퉁차 그치 이마 깐게 낫대요 그래서 좀 깠어 까고 다녀오죠 다리 봤으니 안녕 다리 승희 오빠 다리 살 빠지게 되요 아 맞아요 다리 물이 관절 되서 오빠 공연 보러 간 적 있어요 공연 보러 가셔서 감사합니다 퉁차 달아 너 보려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 여기에 이게 뭔가 쉽지 않아 이거 읽을 줄 알아 달아 예 마이크 드롭 아 다리가 쳐버리는데요 공연 보러 와요 이번 주에 금토예요 금토 목요일날 비와서 금요일날 공연할 거거든요 아니 입술색 있어 발랐지 그거 다리 춤 맞추지 다리 안녕 갈게요 다리가 다리가 형 먼저 할게 알았어 뽀뽀 한번 해줘 다리예요 나예요 이게 알았어 내려가서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다리 삐졌어 잘 괴롭혔다고 100명이네 벌써 마이크 드림 마이크 드림 퉁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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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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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퉁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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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나 다리가 시크해 맞아요 다리 저랑 다리가 시크해요 진짜 시크해요 저랑 달라요 엄청 바바밤 바바밤 20일 이후 매번 가겠습니다 20일이면은 다음주 오케이 저 버스킹 홍대예요 걷고 싶은 거리 에서 해요 보통 보통 다 목소리 온전 그들이 깔고야겠다 화났다 이게 응 나 라이브 오랜만이야 그래서 한거야 저번에 라이브 킬하고 킬하고 막 한사람들이 많아서 켰지 툭챔 툭챔 팜 팜 나연이 안녕 BTS 마이크들로 마이크들로 좋아요 아 맞아요 그거 해볼까 오랜만에 잠시만요 레이니즘 방탄 하 근데 이거 진짜 미쳤어요 어딨지 찾고 있어요 방탄 레이니즘 오케이 찾았다 오늘 좀 많이 잘생기신 듯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조금 이쁘게 하고 갔지 방탄 레이니즘 나온다 아 소리가 너무 안 난다 잠시만요 찾아 안녕 잘자요 너 잘 지내길 바라 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이거 보고 나왔다 방퉁 착착 퉁 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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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 하이 오빠 안녕 네 저는 그냥 놀다운거라 피곤하진 않아요 사랑해 sing a song please 노래 잘 못참는데 방탄 불타는 가겠다 다같이 이거 볼만하다 생각해 옆으로 돌리면 안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진규 춤 잘 추죠 진규 춤 진짜 잘 추야 파라라이픽 미쳤어 버스키만 보러가야 되는데 그치 자 팡팡팡 와 야스 방탄 심심해 맞아 새벽이 심심하긴 하지 와 애들 오늘 게임 안하나 게임하자 했는데 안하면 자야겠다 배경화면이나 혼자 사진 네 갖고있어도 됩니다 머리색 달라진거 이제 너무한거 아니야 살 빠진건 아닌거 같은데 살 뺐나 삼삼삼이요 미쳐버렸다 팡팡 탕 아니야 똑같이는 못하고 조금 뱉기는 완전 조금 뱉기는 아 그럼요 저로 하면 고맙죠 저로 해놓고 하면 진짜 고맙죠 탕 탕 탕 자 방탄 4월에 컴백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나요 맞나요 맞아 연말무대가 최고야 진짜 방탄 진짜 가요대제전때가 터졌어 진짜로 갈까요 오면 좋지 안녕 시용님 안녕하세요 뭐 뭐 DNA 이거 DNA 툭 탕 탕 탕 너의 공연은 멋지다 같은 정신을 감사합니다 그치 우리가 하는게 방탄 1.3배속이야 항상 근데 이게 되게 느리다 툭 탕 멍멍이야? 어디갔지 여기있다 여기있어요 베트남사람 아세요 알죠 다리 여기있어요 안녕 다리 안녕 다리가 여기서 인사하면 넌 대박이야 버스킹은 금요일이랑 토요일날 합니다 다리에연 일본에서 컴백해요? 아 아 봐야겠다 방탄과 이번에 저희가 딱일이거든요 파트 나눠서 진짜 딱딱딱 용준이가 오늘은 바쁘대요 머릿결이요? 그냥 그래요 머릿결 많이 앉혔나? 고마워 아니 난 진짜 너처럼 말해줘야 돼 고마운거 같아 다리 잘나고 와우 왜? 다리 여기 누워있어 내둘게 응 옆에 있게 되잖아 귀엽잖아 다리 한 번 더 보여줄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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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는거 내가 방탄 받은거 진짜 많아요 내가 방탄 받은거 앨범 하이 방탄 앨범이에요 이 노래 이게 노래 무슨 노래가 있지? 아 맞아 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여기 이거 좋아 등골 브레이크 그거 발랐어요 비비 이게 제가 처음 받았던거 이거 처음 받았어 슬로건 눈이 줬어 눈이 줬어 눈이 줬어 큐트 포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생각보다 많이 들여가지고 카메라? 미쳤어 카메라 엄청 비싸 카메라 엄청 비싼데 와우 저 방탄 앨범 다 있어요 시리즈별로 지금 없는거 없어 나 투데이 봄날 DNA 거까지 받았어 최근 거 마이크 드러비앙 다 개인적으로 방탄 춤 중에서 런이 제일 어려워요 런 못해 노몰드림이랑 런이랑 진짜 같은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못 올 수도 있죠 준영오빠랑 친해요? 네 준영이랑 저랑 처음 버스킹 제가 할 때 같은 팀 근데 제가 준영이랑은 정말 많이 친했어요 준영이랑 친구랑 우람이랑 오크랑 닮았다고? 종고 오크? 런 좋아요 대박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뭐가 뭐가?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친추 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선물 받은 거 데뷔 앨범 있어 노몰드림 다 있어 팬분들이 다 줬어 노몰드림부터 막 덴 저 막 아니니주 이런 거 다 있어 하나씩 네 데뷔 앨범 있습니다 그니까 아니죠 진짜 둘 데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 둘 데가 없을 정도라 복근이요? 노몰드림 맞아요 원래 복근이잖아요 노몰드림 안무 기억 안 난다 했었는데 봄날 할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수은이랑 형규랑 봄날 알아서 셋이 봄날을 좀 맞춰보려고요 약간 쉬는 타임 버스킹 때 전쯤에 봄날 셋이 맞춰서 할까 머리색 카키죠 거의 화영연아 앨범 화영연아 최고 저에서 보여드릴게요 화영연아가 이건 러브유얼셀프인데 이건가? 화영연아 2 1은 밑에 있어 떨죠 화영연아 2에요 보고 싶다 이렇게 이거 거의 그건데 저 아미방송인데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방탄 거 저 팬분들 다 환해주셔가지고 완전 많아요 신차오 안녕하세요 겨울뿐이야 봄날 추가하고 싶다 봄날 영상? 봄날 좋지 근데 봄날 때는 춤을 좀 못 춰 마리엘 안녕하세요 헬롱 오늘 봄날이 올까 그땐 뷔 파트 핑크샷 입고 있어요 다 같이 형규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수은이도 있었고 수은이도 있었고 수은이 멤버 아니었는데 같이 도와줬어 우리 그 당시엔 내일은 팀원들 다 만나니까 사진 많이 찍을게요 할아버지 시원하게 아 화영연아야? 이쁘다 우리도 화영연아 받고싶다 방탄화영연아 그냥 팀이름 아미로 갖고싶다 안녕하세요 승이맘 어? 수현이 안녕 아 맞아 준형이 버스킹했을 때 맞아 오셨어 덕질방송 맞아요 덕질중이에요 진짜 많아 이거 모아둔 것들인데 선물 여기서 반이 진짜 다 그거예요 방탄 태태 그때보다 자기 훨씬 잘하지 분명 지금 비어 태형이꺼 이거 엄청 쓸데는 없었는데 당장 가방에 걸고 다닐 수 없잖아 내가 승희 I want to see you 춤 춰달라고? 여기서 어떻게 춰 집인데 영상 같은 거 올린 거 봐 지현아 날 보내주요 툰 툰 툰 툰 조금만 보여줘 조금만 음 이게 편하겠다 조금만 보여주는 거면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 봄날 얘기해볼게 수은이랑 형규랑 셋이 얘기해볼게 잘생긴 오빠 안녕 잘생긴 오빠 안녕 기분 좋다 방탄 DVD? 아 DVD 없네 DVD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태형이 태형이 팬이라 제가 최애는 전 태형이랑 정국 두 명이에요 다 외웠어 원래 이거 내 파트 아닌데 팬 싸인하기는 아직 댄스팀이라 작년에 한 번 했죠? 헌아 니가 따라 한 거잖아 태바라더 쿵차 쿵 팡팡 팡차 쇠머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달려 달려 아침에 전부 탕진 중국 오빠 저 중국 아니에요 베스트 오브 미? 베스트 오브 미는 못하는데 진규가 베스트 오브 미 이랬어 맞아 탕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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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차 응원법 만들면 좋긴 한데 오그라들잖아 이게 뭘 잘해 버스킹도 와 진짜 진짜 잘할 수 있어 탕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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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귀여우시다. 할머니. 할머니 팬이. 웃겨. 할머니 팬. 헬로 프롬 베트남 신청. 성준이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사실상.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우유빛걸 최승희? 뭐야. 비투비 것도 하고싶은데 비투비 또 살릴거야. 아이유 아미? 예 저 아미입니다. 아미죠. 버스킹 금요일날 토요일날 할 것 같아. 아마도. 어 동우다. 오랜만이네 동우. 동우가 알바 열심히 하거든. 캡처한 거. 방송 캡처했어? 어 동우 병신. 동우님 감사합니다. 댓글 고정할게요. 우리 첫 멤버. 장애인 새끼. 동우 오늘 노래 배우려 한 거 아니야? 두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춤추는. 동우야. 동우야 욕하면 안돼. 짠 미친. 오빠 안녕하세요. 김동우 미친. 개웃기네. 이번엔 런 봤으니까 런도 봤고. I need you. I need you. 다 듣고 다 들을 때까지 방송 안 거. 전 오늘 덕질 좀 하다 잘 거예요. 애들이 게임 안 안돼. 이게. 이게. 상상이 현실에 있는 사람. 시즈곤? 동우 욕하는 게 진짜 차이죠. 동우 욕하는 게 진짜 차이죠. 왜 갑자기. 다이다순이. 이게 망가져 망가져. 동우가 원래 저래요. 단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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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룡 나이크 정국 감사합니다. 하나씩 듣고자게. 내 게임 안에서 삐졌어요. 방송이나 할 거예요. 덕질 방송 하다 잘 거예요. 왜. 저 새끼. 맨날 동호가 좋아하는 D는 안 들어 네 동호 여기 있어요 정희룬이 CG곤 알았어 정희룬 거 봐줄게 헬로 오빠 네 말씀하십시오 굿나잇 오빠 Take care of love 동호 오빠 여기에 계세요? 네 동호 여기 있습니다 할지거리 없는 것 같아요 탕퉁퉁 탕팡팡팡 아 멋있다 맞다 화이트데이네 그러네 화이트데이네 이쁜 표정만 이쁜 표정 이쁜 표정 하늘은 또 파란 채 지금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습니다 동호가 친해지면 괜찮아요 착해요 동호는 마스크 쓰지 말라는 것 같은데 졸린데 졸린데 나가기 싫어요 자지마 아니 죽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치이로다 안나 안녕 아프대매 안녕 한국말 잘한다 여러분들 팡 퉁 사탕 아니군 사탕 받고 싶다 아 받으면 되지 제일 좋은 날 아니야? 학교도 가고 화이트데이에 여자가 되면 사탕 다 받는거지 이쁜 표정이 아니라 이쁜지 내가 너에게 많은 하트를 보내줄게 입안에 뭐 났어요 으으 아프겠다 화이트데이인데 줄사람도 없는게 팩트죠 내 학교 난 학교 다니는게 부러운데 오빠 신차오 신차오 굿나잇 핸섬 히로 안녕 지혜 학교 가기 싫어 난 학교 가고 싶어 사탕에 대한 희망을 버린 솔로 크라샤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빰 왜 나 투데이 크라샤 오호 그럼 안 돼 동호 오빠 크라샤 못생겨서 받을 사람 없어요 에이 아니에요 아 퍼펙트맨 맞어 가요대제전 때 퍼펙트맨 맞아요 봤어요 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할게요 방탄인거 다 할거에요 근데 퍼펙트맨 많이 알까요? 신화거 노래를 요즘은 전 아는데 저는 승혈빠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크라샤 우리 학교로 와요 너무 멀어 동짱 도배잼 원래 저래 다리요? 어디 갔지? 자나봐요 화이트데이인데 받을 수 없는게 슬픔이죠 나 투데이 다 원래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닌 때 못 받았어요 치히로 동호 시끄러워 치히로 역시 크라샤 오호 그럼 안 돼 떼지 않아 이거 내가 와줄게 이거 연습했다고 집에서 그러면 안 돼 이거야 기대됩니다 미쳤다 잘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개장애인 같다니 말하는거 봐 쓰레기다 학교 축제 때 네 연락하면 갑니다 헐 보자 이거 찍어서 볼게요 봐봐요 개쩔어 봐봐 뷔 미쳤어요 뷔 치히로 그냥 완전 사이다다 미쳤다 미쳤다 치히로 팩트 좋았어 동호한테 욕하는거 천조공연해요 천조공연 연락 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봐요 지혜랑 민하가 그거 해서 우리한테 알려줘 우리가 갈게 동호 심심해 보이긴 해 툭 툭 툭 툭 툭 개 똑같아 여중이랑 호응 좋구나 호응 좋은게 최고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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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희랑 대화하여 네 대화하겠습니다 노래 듣느냐고 정신이 없었어 시계 세이 예 에이 예 얏셉트 미 플리즈 안녕하세요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 보고 아니 훨씬 잘생겼어 진짜 연예인은 뭘 초대해 봐 싫어 방송 초대 안할래 너 못생겨서 안해 초대해달래요 이 버러지 같은 끄다샤 그러면 안돼